누가 정했는지, 왜 그렇게 따로따로 정했는지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온도는 보통 온도계에 새겨진 눈금으로 표시됩니다. 님께서는 날씨에서의 온도를 물으셨으니 공기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양의 하나로서 통계역학의 입장에서는 물질 내에 있는 원자 또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배격상 안의 온도계가 가리키는 눈금이 그날의 기온이 되겠죠. 하지만 체감 온도는 말 그대로 몸이 느끼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느낌 온도라고도 하고요. 체감은 체표면에 열교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것은 기온 뿐만 아니라 풍속 습도 일사 등 기상 요인이 종합되어 작용함으로써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일 외에 착이나 거주상태 심리상태에 의해서도 변동합니다. C, T, 야근로의 실효 온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체감 온도 산정 방식이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근년에 불퀘지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도 기온과 습도를 조합한 일종의 체감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풍속이나 일사도 고려하여 체감 온도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링크의 체감 온도는 다음 식에 의해서 표시됩니다. TFT 4V 플러스 12I 즉 매 CM2당 1분마다 반능일사의 세기를 칼로리의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밖에도 습구 온도계 카타 온도계 냉각력 측정을 사용하여 체감 온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순자시비님의 내용 추가하기입니다. 체감 온도는 느낌뿐만이 아니라 온도가 실제로 내려가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온도는 내려갑니다. 습도도 약간은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은 바람의 영향이 큽니다. 겨울에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서 기온을 측정하고 다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온도계를 향하면 부는 양에 따라 25도까지 온도가 하강합니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다시 말하면 기온은 가장 이상적인 장소인 백엽상에서 기록되는 것이고 체감 온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온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감 온도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님의 말처럼 바람이 불면 그에 따라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링키의 체감 온도식도 나타내었고요. 그런데 님께서는 습도가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람으로 인해 습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결국 습도가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